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기 맞아? 와.. 이게 닭이야 이거? 여기 뭐여? 뒤에는 또 누구야? 와.. 잠깐만.. 또 누구야? 또 뒤에 누구야? 공포방송 자 스타트 고!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 마시데 가자 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엄청 많네 오늘 스케일이 존나히 크다 와 진짜 지렴다 앞에 도로가 있는데 차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한 10분에 한 대 지나갈까 말까 하는 곳이에요 20분에 한 대 지나갈까 말까 하는 곳 아.. 근데 좀 너무 무섭다 와.. 뭔 소리야? 새소리 들은 사람? 2005년 달려? 2005년 달려..? 2005년 달려? 보셨죠? 2005년 달려...? 2005년 달려? 봐봐.. 봐봐… 음식이 막니다 어디...? 무서운다 무서운데... 아이씨!! 한글자막 by 한효정 깜짝이야 또 떨어졌어 다시 쓰면 또 떨어져 버려 다시 쓰면 와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점멸진 형을 깜짝이야 여러분들 방금 전에 뭔 소리 하나 안 들었어? 뭔 소리 하나 안 들었어요? 말소리? 방금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내 죄사 날 내 죄사 날 내 죄사 날 내 죄사 날 8월달? 8월달에.. 10월달에.. 진짜 소나리 표시가 돼있다는데 떨어지지 마라 이 순간 진짜 계속 오릅니다 와.. 또 떨어져 버려? 여기가 없는데..? 장난친건가..? 처음 떨어진거 한번 봐볼까? 처음 떨어진거? 잠깐만요 여기가 없는데..? 없는데..? 장난친가요..? 단것이 먹고싶다구..? 단것이 먹고싶다구..? 뭔 말이야.. 당이 부족하단 말이야.. 당이 부족하단.. 단것이 먹고싶다구..? 당뇨화폐증으로 혹시 죽은건가..? 당뇨화폐증으로.. 당뇨화폐증으로... 뭐예요? 이거 뭐예요? 맞아요? 당뇨주사 맞아요? 당뇨주사 맞아요? 당뇨주사 맞아요? 당뇨주사 맞아요? 아 뭐야? 인슐린 주사기 맞아요? 와.. 이게 닭이야 이거? 오기가 아직까지 있네 어디 쪽에 있냐? 어디 쪽인데? 저기는 또 뭐냐? 저 방은 또 뭐야? 저거.. 오늘 돌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 나갑시다 지금 돌 곳이 너무 많아 지금 돌 곳이 너무 많아 아.. 거무줄 벗어? 우리 생각해볼게 봐봐 거무줄 너 진짜 고맙다 너 너무 고맙다 도치야 니가 이미 탑사와서 저기 있는거 뭐 있는거 다 보고 해서 얘기한거잖아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미리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방송도 들어오는데 여기로 들어왔다면 이 거무줄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어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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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무줄… 어디냐? 어디에 있냐? 와.. 깜짝이야 너 안에 있는 거 안다? 뭐라는 거야? 휘었구만요 그.. 휘었어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이건 백퍼다 여기서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사람이 살고 있을 때 굿이랑 같이 살았구만 굿이랑 같이 살았어 굿이랑 같이 살았어 지구 지붕에 있냐? 아니 여기 밑에 있냐? 뭐야?? 거 걸어온다 뭐야? 어디서 걸어오냐? 뭐야?! 어딘데?! 어디서 온다?! 합작 어딘데?! 너 거기서 뭐해?! 너 거기서 뭐해?! 너 거기서 뭐해?! 너 거기서 뭐해?! 뭐하냐고?! 너 거기서 뭐해?! 너 거기서 뭐해?! 너 거기서 뭐해?! 가도 되겠냐?! 가도 되겠어?! 가도 되겠어?! 뭐야?! 또 움직인다! 또 움직인다! 또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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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곰전자 왜! 고무들!! 와.. 가도 되겠어? 나한테 해코지 할 거 없지? 나한테 해코지 할 거 없지? 나가라는 소리가 뭐냐? 니 구역이랑 나가라는 소리가 뭐해? 니 구역이랑 나가라는 소리가 뭐해? 니 구역이랑 나가라는 소리가 뭐해? 조금만 가자 할 말이 있으면 대화를 하자 할 말이 있으면 대화를 하게 간다 뒤에는 또 누구냐? 뒤에는 또 누구요? 와.. 잠깐만 또 누구야? 또 뒤에 누구야? 너 뒤에는 누구야? 미쳐버렸네.. 미쳐버렸네.. 가자.. 가자.. 와..뭐야 뒤에.. 저 의자자국 뭐야?! 의자자국! 니가 앉아 있었던 거지.. 니가 앉아 있었어.. 와 뭐야?! separated transaction 일들이 해봐요, 언니해요 또 33 milliards 대해서 이해해봐요 잡담 어디로 간가요? 어디로 간가요? 낚시줄 들입하지 마라 낚시줄 들입하지 마 거무줄이다 낚시줄 들입하지 마 낚시줄 들입지 마 낚시줄 들입지 마 여기도.. 지금 이 자리도 부적이 붙여있던.. 그런 기운이 있네.. 여기도.. 여기도.. 현지에 없는데.. 여기도 붙여있었었네.. 뭔 소리야..? 와.. 뭔지 알겠다.. 저기 또 오자있다.. 도구자있어.. 도구자있어.. 와.. 검은줄이.. 와 깜짝이야.. 집이 엄청 넓네.. 생각보다 엄청 넓어 부러요.. 잠깐만.. 잠깐만 들어간다 했었으니까.. 와.. 저거 반대편에 있었구만.. 내가 분명히.. 여기에 있었던 흔적이 기운이 있었다 해서.. 난 여기 있을 줄 알았거든.. 이것이 여기에 있었으니까.. 보니까 없으니까.. 난 여기를 떨어져 나간 줄 알았는데.. 저거 반대편이었어.. 뒤편이었어.. 뒤편.. 이상하게.. 부적을 붙였던 그런 것이.. 기운이 있더라고.. 다시 말하지마.. 또 이러거지.. 또치 니가 미리 들어와서 다 파악해 놨잖아.. 말하겠지만.. 우리 들어올 때.. 거무줄 다 치면서 들어왔어요.. 그거 인정? 건무줄 치면서 들어와서.. 약은 없어..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 괜히.. 성난이 할 필요는 없어요.. 끈다.. 오빠.. 잘 먹고 잘 살아라.. 나 말고 또 여기 누가 찾아갈 줄 알아냐? 왔을 때.. 반갑게 맞이해야지.. 찾고 나가라 하면 쓰겄냐? 자 여러분들 빠른 진행을 합시다.. 아직도 둘러볼 곳이.. 너무 수천지에요 지금.. 최대한 빠를빠르게.. 또 저희는 오늘 목포를 내려가려면 여기서 진짜 몇백킬로를 내려가면.. 몇백킬로를 내려.. 잠깐만.. 설마 저기 사람.. 집이 엄청 깨끗해요.. 집이 엄청 깨끗해요.. 집이 엄청 깨끗해요.. 여기 사람 산다고? 다른 집은.. 다 이렇게 뭐.. 기아집 이런데.. 저 집만 유독.. 제일 깨끗하네.. 지금 여기 옥상이면 내가.. 여기 모서리 부분 있죠? 이쪽에서 우뚝 서있는 걸 봤거든.. 나 뭐하나 하고.. 내 쪽을 봤어.. 내 쪽을.. 우와.. 이거 뭐야.. 여기도 안살구만.. 여기도 안살고.. 천지요 천지! 여기 진짜 CG 하나 있어도 모르겠다.. 여기 진짜 CG 하나 있어도 모르겠다.. 레전드 하나만 더 보여주라.. 레전드 하나만 더 보여줘.. 멀리까지 온 쪽으로 얘기해.. 좀 해주라.. 좀 해주라.. 좀 해주라.. 기운이 크게 안나오면.. 바로 또 패스합시다.. 바로 패스하게요.. 진짜 오늘.. 기타 핫벌려올네.. 기타 핫벌려올네.. 아주 계속.. 계속 새로운 곳을 계속 들어가버리니까.. 침ś.. 침ś.. 깜짝놀떡 하필이 뭐.. 손자국이 이렇게.. 그게 선명하겠냐? 부잣지만 있다는 TV.. 우리나라 최초 TV가 적을거에요 맞죠? 우리나라 최초 TV 우리나라 최초 TV 까맣는 바로 인간자로 이제 차량이 막 딸린다 형 인간자로 차량이 딸려 부탁드려요